너 입학식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다른 얘기해 도대체 뭐 할 건데 옷 벗기기 너 사랑하고 싶지 어쩌다 보니 껴악게 됐는데 오늘 너무 예쁘다 오늘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지 야 어? 어? 정말 뭐야? 기성이가 있어? 허리베기지 어? 이상이는 네 얘기 많이 해 아닌데 진짜 난 처음이라고 했잖아 나가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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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